이른바 사드 배치를 계기로 시작되었던 한국에 대한 한할령이 해제될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할령 해제 이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한 전문가가 말하길 한국 영화는 아시아에서 단연 1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 연예계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중국인 누리꾼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중국 아이돌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있었고 찬성하는 입장은 그럼 실력을 키워야지 반대를 하면 뭐가 남느냐 이런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생각들이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거야 라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의 소식을 업로드하여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블로거가 중국 아이돌들은 이제 망했다 라는 글을 하나 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한할령 해제의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아이돌 다 망했다 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경공 중국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할령이 해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류 스타들이 웨이버 가입을 서두르거나 오래전 활동을 접었던 이들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라고 말했고 한국 정부도 한할령 해제를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한할령 문제를 해제하고 싶다는 걸 말했고 중국 측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게다가 한국 측의 입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자 중국인들이 글을 남겼는데요. 중국 아이돌들이 큰일 난 건 한할령이랑 큰 상관은 없어. 모든 업계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경쟁하니 원래 다 힘든 거야.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할령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중국 예능들 진짜 큰일 났다는 건 나도 동의한다. 진짜 한할령 해제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지 뭐. 비록 싫긴 해도 한할령을 해제하면 국내 아이돌들 진짜 큰일 나겠다. 아마 한할령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승낙하면 중국 아이돌들 진짜 망하겠네. 중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정말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암살 개봉 6년 뒤 영화 오 문희 개봉 드디어 한할령이 끝나나? 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영화 오 문희는 한국에서 2020년 9월에 나온 작품으로서 개봉 당시 높은 평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이 같이 사는데 딸이 뺑소니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그 뺑소니차를 찾기 위한 여정을 그렸는데요. 즉 노인 보양 문제의 내용도 있어서 중국이 이 영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영화 수입을 금지하고 상영까지도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이 6년이 지속된 후 한국 영화 오 문희가 우리 중국에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초부터 한할령이 없어질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 방송사에서 한국 KBS와 협력하여 아이돌 그룹 엑소의 세훈이 나오는 드라마 캔맨을 3월부터 방영하려고 했지만 막바지의 상영이 아쉽게 실패했다. 라며 곧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중국 친구들에게 6년이 지난 지금 한국 영화 상영 금지가 드디어 풀릴 것 같다. 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할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한국 영화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기대된다. 빨리 빨리 한국 영화 많이 만들어서 더 보고 싶어. 이제 드디어 쓰레기 같은 중국 드라마나 영화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래 이제 불법 다운로드 좀 그만하고 싶다. 솔직히 다들 한국 영화 싫다거나 재미없다고 해도 다 몰래 보고 있잖아?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영화 감상평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 오 문희가 중국 영화관에서 개봉함에 따라 중국 유명 사이트 텅신황에서 영화, TV 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리뷰해주는 영화 전문가가 2015년 이후에 한국 영화가 개봉한 이후 약 2200여일 만에 중국 본토에서 개봉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한한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제재는 실제로 있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제 한한령이 없어질 조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한국 영화가 부산행으로 큰 도약을 함에 따라 기생충까지 전세계에서 메가 히트를 쳐서 전세계 영화 산업계에서 큰 반열에 오르더니 심지어 드라마까지 대박이 난 결과에 큰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도 이런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이 풀린다는 소식은 중국에서의 입장만 고려한 게 아닙니다. 한국 매체에서 중국의 사드 한파를 뚫은 영화, 오 문희가 4일간 2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영화 예매 및 평가 사이트, 마오엔에 따르면 영화, 오 문희가 개봉한 후 4일 만에 122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화에 대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드디어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얼마 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하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회의를 했는데요. 크게 이야기한 내용은 한한령 해제와 종전선언에 관해 논의했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다른 나라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이를 앞두고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2년간의 양국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삼아 중국 내부의 한한령 해제에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과 중국의 노력에 중국 연예계와 문화계는 크게 달가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엔은 사실 중국 내에서 연예인들이 사실상 한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한령이 있었던 때조차도 한국 연예인들에게 인기를 밀리며 한국 스타들을 더 좋아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되어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중국 스타들이 살 자리가 없게 된다는 전문가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한령이 없어진다면 국내 연예인들이 위기를 맞을 거라고 말한 동영상이 중국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6년 만에 한국 영어가 중국에서 상영이 되었다고 말하며 보아하니 한한령이 곧 해제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한한령이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영어나 드라마를 여전히 좋아하고 특히 한국 아이돌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중국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전세계적에서 탑급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출연료도 중국 스타보다 싸고 인기도 많은 한국 스타들이 오게 된다면 중국 연예인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되어 앞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이라는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문화 콘텐츠 수익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한한령이 끝을 맺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계는 더 큰일이 난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이 한국의 콘텐츠를 따라한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던 오징어 게임까지 짝퉁으로 모방을 한 사건이 있었죠. 중국이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베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콘텐츠 고갈 상태인데요. 더 이상 자국 내의 프로그램을 중국인에게 선보여도 크게 관심도 얻지 못하고 큰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중국에서 몰래 베끼어서 방영을 하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만약 한국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앞으로 중국 문화산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입장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던 영화 오 문희가 중국 영화계에서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에 벌써부터 한국 영화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10점 만점 중에 9.0을 받았고 좋은 호평을 받았고 개봉하고 나서부터 5일 만에 벌써 2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 문희 이 영화가 한국과 중국 교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 의미는 한한령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한한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고집불통 중국의 기세를 꺾어버렸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큰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한한령 문제가 잘 해결되어 중국에서도 한국의 힘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